투만강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건 내 아버지 레파톤이 그 중에 18번이기 때문에 18번이기 때문에 고향 생각나실 때면 소주가 필요하다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바루요 문고라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에 모두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건 내 어머니 레파톤이 그 중에 18번이기 때문에 18번이기 때문에 남은 인생 남았으면 얼마나 남았겠니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어머니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남은 인생 남았으면 좋겠구나 내 어머니 내 어머니 한글자막 by 한효정